예수님의 성심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성심을 선택했습니다. 그 마음은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뜻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그 마음속에 붙여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성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안에 예수님의 성심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우리 삶에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사랑이십니까? 그것은 하느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뜻은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하느님을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간단한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뜻은 하느님의 지혜의 옥자, 그리고 우리에게 안전을 주는 옥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마음은 모든 지혜가 가득 차있는 천상국자입니다. 예수님의 삶과 우리의 가정들을 예수님의 성심께 봉헌하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성심이 우리의 가정들을 보호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성심 안에 저희의 가정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병들을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의 신앙을 키워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사랑과 범용을 더해 주십시오. 오 주님 우리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복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열 명이나 환자를 치유해 주실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은 사마리아와 아리리아 사이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멀리서 큰 소리로 울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참여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그리고 열 명이 나온 저 중에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성서의 구절에 대해서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성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서로 상종하지 않는 관계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결코 사마리아인들의 마음을 가지 않고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결코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오도록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에 서로의 지고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교도로 갖추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사마리아인 사이에 일어난 얘기를 보면서 똑같은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야곱의 우물가에서 사마리아인 여인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 한 잔을 청하십니다. 여기서 그가 어떤 말을 했습니까? 당신이 유대인이 당신이 나에게 물을 한 잔을 청하다네요. 여기에는 이 증오를 보십시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본 성격 규절에서 우리는 뭔가 공통된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 중에는 한 명의 사마리아인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유대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한 명의 사마리아인들이 이니에 여기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룹에서 우리는 어떤 싸움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한 가지의 목표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에서 공간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적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피부 색깔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종교도 그들은 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한 가지의 천만 겸입니다. 예수님 제발 저의 삶에서 뭔가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내 삶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에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다면 그 모든 사람에게 한 마음으로 이것을 청하게 된 것이 무슨 바닷입니까? 그들은 그들의 삶에 닥친 불행입니다. 그들의 삶에 닥친 불행이 그들의 삶에 닥친 불행이 그들을 하나로 바꿔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짓 millones? 그렇다면 무엇이 짓깁니까? 그것을 쓸려 낙욕입니다. 그것을 쓴 낙욕입니다. 일단 어떤 사람이 낙욕에 걸리면 그 사이로부터 격리 낭니다. 여러분, 낙욕 환자를 보셨어요? 저는 켈카카의 마더 아드레사의 집에서 나병 환자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바, 손마디마디, 손가락 모두는 병마가 다 먹어 치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나병 환자들의 가장 큰 고통일지 아십니까? 그들의 가장 큰 고통은 그들이 자기의 피부에 어떤 고통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단 손발 끝이 감염되면 그들이 손가락을 깔풀 속에 넣는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감각을 어떠한 고통도 느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병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감각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몸을 다치게 되고 상처를 입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상처는 결코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몸에는 어떤 고통도 느낄 수 없지만 그들이 노동한 마음을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나병에 걸리지 않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분열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같은 곳 즉 우리의 마음이 이것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기도 하고 또 우리를 갈라놓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한테 묶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흩어놓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서로 묶을 수 있어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서로 묶을 수 있어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로 묶어야 할 수 있어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로서 인치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의 불행이 그들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이 세상에 왜 그분들 그토록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왜 많은 분열들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사람들의 삶에서 오래를 겪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이 잘 돌아갔고 모든 사람들이 돈이 많고 사회적 재고가 잘 되어있고 그렇다면 일치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일치를 더욱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개인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분열이 생기고 서로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분열과 불일치가 우리의 번영에서 생겨납니다. 그러나 불행이 갇히면 그것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그런 불행은 사람들에게 용서를 가져옵니다. 제가 한자녀의 공장에서 일했을 때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근처에 있는 성당에서 미사를 과일해달라고 저는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떤 그룹이 저에게 미사를 참고 있고 제가 어디로 가는 것이고 제가 우동에 가서 어디에 머물러야 합니까? 그런 자국들이 말했습니다. 거기에 공고에서 온 실향민들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콩고에 내전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시대 나라를 떠면서 가까이 된 한자녀 나라에서 건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사를 고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미사를 고행하기 위해서 콩고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가서 미사를 고행하곤 했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서로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서로를 보살피고 있는지 아셨다 하십니까? 그들은 서로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의 나라들에 있을 때는 부족 간의 갈등 그리고 시족 간의 갈등으로 그렇게 싸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것을 인권하자 많은 사람들이 그 옆의 나라로 가까운 나라로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들의 전체 그들이 이 품에게 그들을 모두 이렇게 하나로 묶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신문에서 똑같은 것을 읽었습니다. 인도에서 수나미가 있을 직후에 그래서 이 품, 정글과 숲 속의 모든 것들이 수나미 때문에 영향을 입었습니다. 인도의 정글 안에는 모든 종류의 동물들이 다 삽니다. 아주 위험한 맹심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주 공격적입니다. 그래서 수나미가 오기 전에 이 맹심들, 동물들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하고 낮은 데에서 높은 지대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지대, 모 지대에 다다르자 그들이 모두 다 조용히, 얌전하게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동물들이 저지대에 있을 때는 서로 원수이고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수나미가 오자 이 수나미는 동물들 사이에서도 일치를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가장 큰 진리는 무엇입니까? 모든은 다 같이 공통된 필요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은 다 같이 공통된 필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서 우리 창조주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적인 필요입니다. 이것을 복구할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가족에 대해 생긴 하나의 병이 우리 가족 모두를 하나로 바꿔줘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한 사람이 직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같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과정에서는 최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난 그런 불행들이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만들어줍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를 더 이상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열도, 어떤 통파도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 오직 한 가지 하느님의 도움만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하느님에게 그들이 모두 다 골무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보셨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솟구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길 가서 너의 몸을 사자에게 보여라. 여기에서 치유가 두 가지, 두 스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열 명의 나원자들의 울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치유해 주실 모든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것이 첫 번째 스테이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치유해 주실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두 번째 스테이지는 그들이 그 자리에서 즉시 치유를 받을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사자를 만나기 위해 간힘에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느님과 인간의 치유에 있어서 역할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치유라는 것은 하느님과 인간의 공통적인 상호 협력입니다. 치유는 하느님과 인간의 행위입니다. 치유는 하느님과 인간의 행위입니다. 여러분과 의사와 같이 협동을 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은 쉽게 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의사는 약을 처방하고 여러분은 그 약을 드셔야 합니다. 치유는 하느님과 인간의 행위입니다. 보통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자를 치유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치유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다음 장소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같이 치유해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 더 환불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 더 환불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보다 더 환불을 하십니다. 그 중요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완전히 치유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치유해주신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재활, 치유 이후에 일어나는 활동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10명의 행자서를 사자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사자에게 거기에서 이 환자가 치유된다는 어떤 징서를 써줘야 합니다. 이 환자가 치료될지 잘 조서를 한 후에 사자는 그것에 대한 징서를 발행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징서를 가지고서 이 사람은 이 환자들이 다시 사회로 돌아오고 사회는 그것을 보고 이 환자들을 받아들여줍니다. 저는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영체적으로 치유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치유해주신 다음에 내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치유해주신 다음에 내 삶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치유해주시고 거기에서 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치유해주신 다음에 나와 함께 같이 걸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난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세상이 끝난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이 종 완료는 하나의 예수님께서는 하나의 예수님이 잘учvard freene Pandemie당 제 문성이 함께いて They are not heal anymore. Yet they are going to the priest. 야 manusaiadan歯길 바라ja 자站에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약속도 선생님 tomar sont 여전히 치유가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lnmj. 그릇이 아직도 아픕니다. 좋은 몸에 당신은 솔직히 다른 몸에 Send them to the priest.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이 아픈 몸을 sprouts 노력하고 사제를 찾아갑니다. 만약에 이것이 여러분이 없다면 여러분 사제에게 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의 몸을 사제에게 보여라 그러면 가시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어떤 분들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나를 사제에게 보내시기 전에 언제나 나를 침구해 주시고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다 치유되는 곳을 확인하시면 여러분은 사제에게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에 있어서 10명의 가원자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서의 고통이 그들을 믿음에서 성장하도록 만들어 줬습니다. 여러분, 그 백인대장의 기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백인대장의 기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 백인대장의 기도를 보십시오. 여러분, 한말씀만 하십시오. 제 종이 나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얀 병으로 싸르는 여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내가 그 온 끝 한 자랑만 만진다 하더라도 나는 나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삶의 많은 고통이 사람들의 믿음을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리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치유의 뒷면에는 우리의 믿음이 그것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치유에는 우리의 믿음 치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이 그것이 그들을 사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강하게 믿었습니다. 내 삶의 도움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나를 치유해 주실 것이다.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강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나의 삶의 도움을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나의 가족의 삶에 도움을 주시는 예수님께서는 나를, 내 가족을 치유해 주실 것이다. 저는 제 피지역에서 그런 마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한국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적이 끝나면 그들은 하나님이 터치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그들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집에 가자, 그들은 그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성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기적들은 아직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기적들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는 우리의 삶에 도움을 주신다는 것을 믿도록 하십시오. 이제 나머지는 우리의 책임입니다. 교수님들과 사제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협조입니다. 인간의 협조입니다. 하느님의 계획안에는 인간의 협조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시간이 있으실 때 이것을 잘 복상해 보십시오. 이런 글씨의 하나님의 법을 사랑합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터치할 수 있도록 교수님들이 많은 가르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명의 남한 자들은 사제에게 가는 길에서 그들 자신이 치유된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치유가 일어난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또 다른 점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한 줄 모르는 마음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부족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인간의 모든 약한 점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우리의 계속되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에 이것이 우리가 이 약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오십시오. 그 중에 아홉 명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안녕을 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 사마리아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감사한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할 때 예수님도 아주 기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한 측면입니다. 믿음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든 요청을 하나님의 주인 교회로부터 받은 다음에 모든 것을 당연시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한 측면에 받은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많은 한 총을 받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한 총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생각해보십시오.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진정,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그들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그들은 내가 열심히 일을 할까? 누가 나의 노력이 될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앞에 우리 및 부부를 세우고 오시겠습니다. 그들도 또한 열심히 노력합니다. 제가 우간다를 떠나기 바로 직전에 45세 정도 되는 한 남자가 전화를 했습니다. 아드네 시부님, 15년 동안의 결혼생활에 어젯밤에 예수님, 하느님께서 저에게 아이를 안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15년 동안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가 제게 말한 것은 아드네 시부님, 하느님께서 선물로 아이를 내 무릎에 놔주셨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녀가 하느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부모님에게, 부모님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사회에게, 수도자와 사진들에게, 정가오로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기억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선물이라면 어떻게 여러분을 자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볼 수 있다는 시경을 가진 것도 또한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천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에게 또한 선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하십시오. 어떤 것도 향하시오. 항상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더욱더 감사할수록 여러분은 더욱더 많은 것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지대입니다. 제가 일어난다 판이를 기억합니다. 제가 스위트에서 청소년 피정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정에는 많은 젊은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사를 위해서 우리가 제 입방에서 제 입력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판 사재가 제게 가까이 닿았더니 제 머리를 살펴봤습니다. 아또리오 스위트님 머리에 흰머리가 좀 있습니다. 저는 제가 흰머리가 있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제가 흰머리가 있었을 때 아, 어떻게 하나 나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재가 그것을 그 대화를 듣고 있던 다른 사재가 제가 흰머리가 있었을 때 제가 흰머리가 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저의 얼굴 표정을 보신 분은 제게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흰머리가 있습니다. 네, 흰머리가 좀 있다. 흰머리가 좀 흰뜨렸듯이 시무님은 머리가 머리 수치 많지 않습니까? 함께 감사하십시오. 제 머리를 보시죠. 이 젊은 사진은 병이 들었기 때문에 머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음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신부님이 재개발했습니다. 신부님 흰머리가 있다 하느지라도 신부님의 최소한 머리카락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느님께 감사하십시오. 제 머리를 보십시오. 저는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신부님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시길 아또리아 신부님 저는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 머리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었지라도 제 머리 안에는 뇌는 아주 완벽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주 놀랐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어째 내가 할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이 말씀하시길 내가 머리카락이 아주 많다 하더라도 내 뇌 안에 내 머리 안이 완벽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신부님 하느님께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제게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흰 머리가 1인 5개 이상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슬프지 않습니다. 저는 하느님께 아주 감사드립니다. 제 머리가 완전히 백발이라 힘들어서 저는 최소한 머리카락이 했습니다. 저는 하느님께 그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가 하느님께 그것에 대해 감사드리기 시작하자 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를 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지 않으시면 여러분의 머리랑 한 가닥의 흰 머리로도 그것은 여러분의 평화를 완전히 얇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입니다. 작은 흰 머리 하나로도 그것은 여러분 완전히 평화를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하느님께 감사하십시오. 주님께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저희 수도회에서 저는 동료 신부님들을 주실 것에 대해서 하는 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공동체 생활을 아주 잘 할 수 있도록 저희 자산수도원 공동체 안에 3명의 사제가 있습니다. 제가 피정을 위해서 동료를 떠날 때 그 사제들이 전부 저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들을 보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저는 하느님께 저희 수도원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서 감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완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약점을 다 가지고 있고 우리 자신들의 어려움을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행복하도록 하느님의 일종의 요리를 도와줍니다. 똑같은 방법을 여러분의 여러분의 가정 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왜 요즘 부부 생활이 그렇게 힘들어졌습니까? 왜 이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왜 부부 관계에서 커다랄 게임이 생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분이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배우자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러분의 남편 혹은 아내에 대해서 하느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아내로서 기도를 하시면 여러분은 주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의 남편이 이러이러한 결점들을 가지고 있고 또 고집도 같은데, 최소한 남편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당신께 감사합니다. 아내도 남편 또 남편도 아내에 대해서 똑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느님께 감사하실 때, 여러분은 그 배우자의 감정과 약정 모두에게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그 모든 어려움과 극복할 수 있는 은총이 하느님에게서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칭찬해 보십시오. 주님의 힘을 신뢰하면서 저는 그것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보증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느님은 대단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실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약속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께 감사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감사드리게 되시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일이 훨씬 쉬워집니다. 안 그러면 몇 년, 몇 달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의 직업, 직업이 힘들고 재미없어집니다. 이것 또한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이 다들 여러분에게 등을 돌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느끼게 됩니다. 하느님, 그럴 때 하느님께 감사드리십시오. 주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들은 겸손하고 그리고 소박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과 소박함이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 삶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겸손과 소박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삶에서 결코 감사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겸손과 소박함을 실천하시면,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베드로일서 5장 6절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나 있어라 그러면, 때가 되면 하느님께서 너를 높여주시리라. 하느님의 귀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고 소박하게 나 있어라 그러면, 내가 되면 하느님께서는 너를 들어 높여주시리라. 우리의 주님의 힘을 신뢰하도록 합시다. 우리는 그냥 한편으로 또 다른편으로 상처에 있는 거 부서졌습니다. 우리가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할 수 없다 했지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에 멍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간의 어려움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부서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삶에서 새로운 기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서 하느님께 감사하고 찬미를 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 행복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불행에 맞닥뜨렸을 때, 그때도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바울아와 슬라스가 감옥에 거쳤을 때, 그들이 소사수로 묶여있을 때, 그들은 하느님께 감사하고 찬미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그들의 삶의 도움에 소음을 퍼지셔서, 그들이 소사수로 더 풀려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말씀이 우리가 믿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합시다. 이제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예수님, 예수 그리스님 우리도 또한 이런 똑같은 결론에 이르릅니다. 예수님 우리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 모두는 공통된 그런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삶에서 필요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만져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당신은 단순한 우리의 육체적 치유만에 관심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또 그 이후의 삶에도 당신의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 삶의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저희 삶에서 너무나 큰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당신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주님 많은 경우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한 줄 몰랐습니다. 예수님, 나의 예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소박하고 겸손하게 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 평생, 남은 평생 동안 제가 당신께 항상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저는 슬플 때 그리고 또한 행복할 때 당신께 감사와 참배를 드립니다. 저는 제가 가능할 때 그리고 번영에서 부자인 때 당신께 감사와 참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아플 때, 건강할 때 모두 당신께 감사와 참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직장에 있든 직장에 없든 저는 당신께 감사와 참배를 드립니다. 당신은, 주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에 신실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당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해 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의 모든 계획과 프로젝트를 축복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분이 당신의 성신만의 여러분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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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